독도는 일본 땅입니까? 분쟁지역입니까? 이 질문 안 나옵니까? 신원식 국방장관 국방위원 국회의원 하면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이런 사람을 국방장관 시키면 그렇죠 인사검증은 누가 했습니까? 독도 팔아먹어야 돼요 인사검증 누가 했습니까? 제 이완용이야 그러니까 인사검증 누가 했습니까? 한동훈 한동훈은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하죠 하죠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줘야죠 자 거기서 기자가 그러면 저런 생각을 일본에 대해서 저런 생각을 가진 신원식 국방장관은 짜르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시키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아니 보세요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걸 피하려고 기자에게 나누는 거 아니에요? 날리면은 틀리고 새끼는 맞는 이런 법원에 아니 국회의원한테 새끼라고 하면 그거 괜찮은 거예요? 제가 대통령한테 그런 용어를 쓰면은 제가 욕먹죠 R&D 회사는 왜 깎았는데 그런데 신년사에 새로운 미래기술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지원 이것은 단 한 줄만 썼어요 R&D 회사는 깎은 게 조금 그렇던 모양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못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표현을 못 믿는다 그러니까 입술에 침도 마르기 전에 말을 바꿔버리잖아요 자 이념 논쟁하지 말고 국민이 옳다 하고 여기서 연설하더니 프랑스 가서 내 바꿔버리잖아요 네 또 하나 그 저기 뭐야 새해 첫날 1월 1일날 중앙일보 최훈 주필이 칼럼을 썼다고 했잖아요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온 줄 아세요?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아직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았을 때 간부들이 와서 입당을 권유하려고 권유를 하니까 우리가 입당하면 우리가 입당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나요? 제 문제가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누구인데요? 글쎄 말이에요 대통령 누가 출마했어요? 대통령이 지금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권력서열 1위는 김건희, 이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분함 그런데 내 문제가 해결되나요? 제 문제가? 이것은 후보 때부터 김건희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도이치 특검이라고 합니까? 무슨 도이치 특검이라고요? 김건희 이름을 왜 못 써요? 이것은 외교 문제를 가져와요 도이치는 독일 아니에요 왜 독일 특검이에요? 아니 도이치 모터스까지도 진짜 기본적인 상식도 없고 무식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새해 첫날 1월 1일 날 중앙일보 최은주필의 칼럼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 씨는 이미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죠 그렇죠 당과 정의 전부 다 그런데 그리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김건희 특검법을 뭐라고 그랬어요? 악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 내용을 질타하는 칼럼이 글이 나옵니다 여론조사 결과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는 여론이 몇 퍼센트라고 그랬죠? 70% 70%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최은 칼럼이에요? 그렇다면 그거 인용 보도하지 마세요 고소당해 중앙일보 인용 보도는 고소 안 당합니다 그런데 최은주필도 나는 고소당할 줄 알았더니 안 하대? 사실인가 봐 제 얘기 끊지 마세요 들어보세요 저도 끊을 자유가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렇다면 특검을 찬성하는 국민의 70%는 앞뒤 분간 못하는 바보일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정곡을 찔렀잖아요 바보냐 이거죠 아니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한다고 이미 공표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악법이라고 했고 그런데 국민의 70%는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고 그래서 최훈 중앙일보 주필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을 찬성하는 국민의 70%는 앞뒤 분간 못하는 바보일까? 이렇게요 저도 그걸 읽어보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국민은 다 옳다면서요 나는 최훈 주필을 기자 때부터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치부 기자하다가 연예부 기자라고 갔어요 그런데 한 번 칼럼을 썼는데 그때 가수 유명한 룰라 있어요 룰라 룰라에 대해서 칼럼을 썼는데 이야 진짜 기가 막히게 썼어 그래서 내가 전화해가지고 최 기자 당신은 연예부 기자로 성공해라 했는데 역시 정치부로 와서 편집국장 주필 하시더니 저런 글을 써서 나 읽어보고 아이고 최훈 또 죽었다 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소를 못하더라고요 사실을 얘기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중앙일보 최훈 주필의 칼럼 제목이 퍼스트레이드 스트레스 해소하고 가야 이런 제목인데요 포털에서 한번 검색해보시면 그 칼럼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동일차인가 그 다음 날차에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또 칼럼이 나왔어요 아 그랬어요? 김건희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딱 나온 게 225 여사도 훌륭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퍼스트레이드 영부인 하면 유경수를 생각한다 하면서 썼는데 이거 읽어보면 김건희 여사가 활딱 넘어질 소리야 자 끝으로 끝으로요 한 가지만 하고 끝내죠 오늘 제가 말도 잘하고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 음성이 이렇게 좋잖아요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9시간 반을 잡고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어제 듣기로는 한 2주 이상 어려운데 네 네 네 가요를 해야 된다고 과연 목에서 음성이 제대로 나올까 이걸 염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11시 반에 네 이미 지금 발표하고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자 이제 뭐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분석 기사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박근혜 한나랑 대표가 대전은요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 때 신촌에서 연설을 하는데 카트칼로 누가 얼굴을 테러했어요 그때 피를 흘렸거든요 그때 기자들이 이제 박근혜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 하니까 첫 마디가 수술 끝나고 아니 다쳤을 때요 다쳤을 때 뭐라고 그랬냐 대전은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대전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전국의 지방 전국 지방에서는 당시에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한나라당이 압도적인 우세였어요 그런데 대전만 열린우리당한테 지고 있었거든요 대전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전은 여몽철? 여몽철 열린우리당 그 다음에 한나라당 후보는 박성효 박성효 박성효가 지고 있었는데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여기에 커터칼을 맞고도 대전이 걱정이 돼가지고 대전은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박성효 대전시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박근혜 대표한테 붙은 이름이 대전은요? 에이 선거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선거의 여신 여왕 여왕 선거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는데 진실을 진실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CBS 김현정 쇼에서 밝혔어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대전은요? 이 말 하지 않았어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뭐냐 구상찬 공보특보라고 있었어요 구상찬 그리고 선거를 지휘하는 윤여준 장관이 있었고요 구상찬 특보가 기자들이 막 물어보는데 뭐라고 해야 돼요? 딱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대전은요 이러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니까 윤여준 장관이 오케이 그거 좋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스핀 닥터라고 하잖아요 이동관 씨가 전에 자기가 스핀 닥터라고 했는데 스핀 닥터가 뭐냐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사실에 스핀을 먹이는 거예요 굴절하도록 스핀 먹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실이 왜곡되는 거예요 어떻게? 선거 전략상 후보가 이길 수 있도록 이미지를 조작하는 거예요 그걸 했어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대전은요 안 했어요 구상찬 공보특보에 머리에서 나온 얘기를 윤여준 장관이 오케이 그거 좋다 해가지고 낸 겁니다 이게 정치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김영삼 김대중 대결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때도 사실 출입기자들이 김영삼 대통령의 말은 기사를 쓸 수가 없으니까 스핀 닥터 그렇죠 만들어서 써줄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당선시켰다 매장 얘기는 주부와 술부가 호응하지 않는 말이 많아요 그런데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전직 대통령을 청와대로 모셨단 말이에요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순서대로입니다 김대중 현역 대통령 다섯 분이 서서 얘기를 하는데 최규하 대통령이 시작해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을 무지하게 조져버리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IMF가 껐다고 최규하 대통령이 본래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잘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공보수석이었단 말이에요 저하고 김중관 비서실장이 배석을 했는데 이 다섯 분의 전현직 대통령의 워딩을 말씀하신 것을 기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딱 한마디 한 게 우리 거제도 풍경이 좋습니다 이거 딱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발표했다가는 김영삼 대통령을 우리가 초청해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이거 어떻게 하죠 이 말만 할까요 그랬더니 차마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셔요 알아서 하나 만들어서 내줘 그래서 제가 만들어가지고 좋은 말을 했다니까요 그게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상도동에서 야단칠 줄 알았더니 고맙다고 연락하더라고요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그 대전은요 이런 참모가 있어야 됩니다 구상천 윤여준 이런 참모가 대통령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업적을 만들어가야지 지금 대통령실처럼 저런 X판 참모들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트칼로 그 당시에 영상 나왔잖아요 이게 오른쪽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도 열세 지역인 대전을 생각하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절절한 심정이 유권자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렇죠 역사는 대전은요 이렇게 그런 왜곡에서 진식이 가려질 때도 있지만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야 구상천 윤여준 진짜 훌륭한 참모였다 자 그래서 저도 김영삼 시핀 닥터였다 네 지금도 혹시라도 이재명 테러 사건을 영상을 조작한다든가 무슨 자작극이라든가 나무젓가락으로 찔렀다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뭐 당적 그 테러범의 당적을 가지고 마음대로 상상해서 뉴스를 가짜뉴스를 만들어낸다든가 이러한 조작과 음무와 왜곡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행한 사태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잘했어요 정치적 자제 활령보다는 자제를 하면서 눈 크게 뜨고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민주당에 대한 테러가 있었다고 하면 저는 서울의범을 지금 폭장으로 가세요 그리고 1월 10일 내일 모레 개봉하는 기류의 김대중을 보셔서 이러한 테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이 지켜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총선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섣부르고 아직은 지금 90일 이상이나 남았는데 지금 얘기할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어떤 변수가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신당창당 네 그리고 김건희 특검 공천 김건희 특검 여러 가지 변수가 민생경제 남은관계 보세요 김정은이 쏴버리면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방 던져버리면 우리가 그냥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러니까 제2의 북부공작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극과 극은 통합니다 네 이걸 잘 보자 이거예요 네 박지원의 5대 경고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 선거도 앞두고 그렇죠 자 오늘 충분히 쉬셨으니까 쉬셔서 실장님 말씀대로 목소리가 쩌렁쩌렁 해가지고요 아이고 왜 제가 올드보입니까 제가 이렇게 제가 흰머리 나고 왕성한 체력 제가 넘치는 활력 그 막스 베버가 얘기하기를 오케이 정치인에게는 세 가지의 덕목이 필요하다 첫째가 열정 둘째가 균형감각 셋째가 책임감인데 그건 박지원이 딱 가진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네 그 제자랑입니다 아니 겸손하게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이 끝나면 해남 완도 진도로 갑니다 내일은 광주에서 네 모레는 서울에서 네 또 모레 저녁 끝나고 일요일이라도 해남 완도 진도에서 보내는 아이고 해남 엄청 멀던데 왕복 10시간 걸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언제나 건강하십시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왜요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진행을 했습니다 열정이 넘쳐서 그런 것 같아요 화가 나잖아요 저기 뭐야 이낙연 전 대표만 말씀하시면 화가 나시더라고요 이낙연 절대 안 돼야 돼요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라니까 민주당에 대한 배신이고 제가 괜히 꺼냈다 자 끝냅시다 네 잘 다녀오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완도 전복 잡수세요 해남 이만근 김치 사잡수세요 진도 김 사잡수세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